공주님 출동하시지? 여봐라 공주는 합시다 계속해서 엉덩이 실룩거리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두리! 두리! 누구? 두리! 역시 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역 가수 5년차 하나 아니고 두리 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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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여러분들이 저를 항상 두리 공주라는 모습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오늘만큼은 제가 정말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로 갈려나? 네 동협 씨 도와주세요 잠시만 와주시렵니까 이제는 뭐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와주시렵니까 이쪽을 꽉 잡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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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꽉 잡거라 자 하나 둘 하면 당기시면 되어옵니다 어머나 오늘 신동협 씨 생일인가요? 누가 아니 잠깐만 누구를 위한 방송이야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너무 있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 동협 씨 동협 씨 수고했다 이제 가보거라 아 대박 옷 가지고 가는 거 봐 옷이 너무 귀여워 아이고 진짜 대박이다 나오나라 뭐야 뭐야 드럼 드럼? 드럼? 어? 진짜? 드럼? 어? 밴드? 밴드? 드럼이 대박 진짜? 우와 자기 멋있다 와 멋있었어 멋있었어 역시 야 멋있어 갑시다 갑시다